동양의 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무라이와 함께 일본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검보다 일본도가 더 먼저 떠오르는 건 일본인들이 일본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도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였으며 일본도 장인정신을 내세우며 전통 방식으로 만든 일본도에 대한 마케팅에 힘쓰고 있죠. 일본은 칼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오랜 역사 동안 일본인들은 일상에서 칼과 함께 생활했는데요. 일본열도는 오랫동안 전쟁을 겪어왔기 때문에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사대부가 지배계급이었던 한국과 달리 사무라이가 사회주요계층으로 활약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라이가 들고 있는 일본도 또한 일본의 독특한 고유 문화로 잘 알려져 있죠. 일본은 60년대 이후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사무라이와 일본도를 자주 노출시켰고 의도적으로 일본도의 예리함을 강조해왔는데요. 해당 장면들에서 일본도들은 바위나 금속을 베고 심지어 상대의 무기도 베어버릴 정도로 예리하며 내구도가 좋다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컨텐츠를 통해 서구인들이 사무라이와 독특한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일본도도 함께 그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실제로 전당포에서는 일본도 장인이 만든 검이 고가에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장인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인지 일본도의 장인의 서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도 장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칼이 날아오는 총알도 반으로 뵐 수 있다고 자랑하고 다녔고 일본도만 있으면 웬만한 권총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며 자부심을 내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일본도에 대한 실체들이 벗겨지면서 일본도의 성능시험 영상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품칼로 생각했던 일본도보다 한국의 환도와 월도가 더 뛰어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데요. 한국은 양궁 강국이다 보니 그동안 한국의 무기 중에는 활이 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법력시도 그 우수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도의 실체가 까발려진 것은 무기 전문가 빌 데이비스의 실험에서였는데요. 일본은 그동안 일본도로 총알을 가르는 시험을 하며 일본도의 위대함을 선전하곤 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일본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총알이 일본도를 지나가자 일본도 장인들이 말한 것처럼 반으로 잘렸습니다. 이것만 보면 일본도 장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빌 데이비스의 실험을 보면 일본도의 내구성과 예리함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일본도 대신 엄청나게 무딘 버터칼로 총알을 가르는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버터칼이 발사된 총알을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빌 데이비스의 말에 따르면 권총탄은 납을 구리 외피로 감싼 것이고 열철이 된 강철보다 훨씬 무르기 때문에 잘려나가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굳이 일본도뿐이 아니라 쇠를 갈아서 날을 세운 것이라면 그 무엇도 총알을 베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총알은 일본도뿐만 아니라 웬만한 무딩칼도 뵐 수 있는데 그것을 일본도 장인들은 일본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듯 포장한 것이죠. 게다가 미국인들의 일본도에 대한 환상이 한 번 더 완전히 박살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미국 유올리언즈 국립 2차 세계대전 박물관의 한 전시품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시품은 바로 당시 미군이 착용했던 철모와 그 옆에 함께 전시된 일본도였는데요. 이 철모를 살펴보면 한쪽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942년 과달카날 전투에서 해병대 대위 월터스토퍼 매크레니가 일본군 장교가 휘두른 칼에 맞아 생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장인들은 일본도가 뭐든지 뵐 수 있을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미군의 철모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철강 기술이 그나마 발전해서 철모를 찌그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지 메이지 유신 이전 일본도는 더 처참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과거 일본 사무라이들의 사진들을 보면 칼을 두 개씩 차고 다니는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두 개씩이나 칼을 차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무라이들이 가지고 다녔던 일본도들은 부딪히기만 하면 부러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투 중에 칼이 부러지면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예비용 칼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도로 대나무 같은 것을 잘못 뺐다가 칼날이 나간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그 내구도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알 수 있죠. 우수한 철광석이 많은 한반도와 달리 일본에서는 모래가 섞인 사철을 칼 제작에 많이 썼기 때문에 쇠의 강도가 약했고 그래서 쇠를 여러 번 두드려 강하게 연마하는 방법을 썼지만 그렇게 죽어라 두드려대며 연마를 해도 칼은 힘없이 부러졌다고 하는데요. 이전 외란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일본도가 조선 환도와 부딪혀 깨졌다는 기록이 많이 있을 정도로 조선 환도와 일본도의 내구도 차이는 어마어마했죠. 한 역사학자는 이 때문에 과거 조선 장수와 외장이 1대1로 싸우면 조선의 장수가 이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단단한 검과 비교했을 때 일본도는 상당히 무른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칼은 무엇일까요? 바로 월도와 환도를 들 수 있는데요. 환도는 14에서 19세기 사이 조선시대에서 사용한 전투용 외날검입니다. 가볍고 크기가 적당해서 조선시대 병사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을 뵐 수 있었죠. 조선 환도는 조선의 엄청난 철강 기술로 그 내구도가 엄청났다고 알려졌습니다. 환도는 오랜 역사에 걸쳐 독자적인 제작 방법을 발전시켜오면서 한국 고유의 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최근엔 OTT 유행작인 킹덤에도 등장해 전 세계에 눈길을 끌었죠. 한편 환도의 우수성은 미국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영된 최강의 검, 한국 특별판에서 증명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제한시간 내에 뛰어난 검을 만들어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한국 편에서는 조선을 대표하는 환도와 월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서양의 대장장이들은 월도와 환도를 제작해야 하는 경연을 치르게 됐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는 월도를 칼과 창을 합쳐놓은 듯한 무기로 창의 긴 손잡이에 칼을 붙인 모양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6세기부터 한국에서 사용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월도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워 한국에서도 소수 정예의 무사들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단일격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두 개의 검은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정교함이 필요한 검입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검 제작을 위해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죠. 이런 대결 끝에 완성된 한국의 전통 무기 월도는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위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월도는 인간의 상반신을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배워냈고 내부의 뼈들도 모두 반으로 갈랐습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무사들이 얼마나 뛰어났으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한국의 철강 기술 또한 대단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월도가 중국 무기라며 거세게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 최강의 검 제작진은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낀다는 듯 오히려 태극기를 강조하며 월토가 한국 전통 무기가 맞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죠. 이후 참가자들은 환도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미션이 종료된 후에 진행자가 환도로 장창을 힘껏 내리치자 장창의 손잡이가 부러졌고 환도는 멀쩡하게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돼 많은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죠. 참가자들은 한국의 유산과 역사를 배우는 건 정말 끝내주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우수한 성능의 도금을 만들어내는 물 담금질의 대가라고 덧붙이며 한국의 장인정신을 높게 평가했죠. 일본에 미화된 일본도보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한국의 환도와 월도가 더 장인정신에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환도와 월도의 우수성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